그룹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함께 시사회 관람에 나서 1위 공약을 실천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판타스틱4로 팬시사회를 개최하는데요.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미니앨범 발매 당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팬들과 함께 영화를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타이틀곡 I Need You로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달성하며 맹활약을 보여준 방탄소년단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돌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습니다.